쇼핑 대목을 맞아 이마트 등 유통업체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신세계그룹은 오늘부터 10일까지 계열사 통합 쇼핑 행사 쓱데이를 진행합니다. 18개 계열사가 총 1조 9천억 원 규모로 프로모션에 나섭니다. 행사 첫날인 오늘 이마트 일부 지점에는 영업 시작 전 줄을 서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이마트는 사흘간 한우, 계란 등 인기 상품을 반값에 할인 판매합니다. 단독 기획 상품이나 생활가전 등도 특가를 적용합니다.